7. 주차장 옥상 오늘은 제 앨범이 수록된 슝이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공덕동에 있는 주차장 옥상에 와 있습니다. 내 시선은 너를 향해 줌 언제든지 어디라도 룸 룸 슝이라는 노래는 힙합 베이스의 R&B 노래고요. 슝이라는 게 의성어잖아요. 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다. 람보르기니라는 차보다 빨리 너에게 가겠다라는 굉장히 심플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가사로 이 곡을 꾸며봤습니다. Cav camera 람보르기니랑 자신에게 전달을 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달을 향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인텐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향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곡의 퍼포먼스는 사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그리고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했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뮤직비디오에 비해 좀 더 춤이 많고 오랜만에 그렇게 전체 안무를 맞춰본 곡이기 때문에 더 새롭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겐 오직 너뿐인걸 너에게로 달려가는 중 이번 곡은 블랙핑크의 리사가 피처링으로 도와줘서요. 너무 의미가 남다라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제가 애기 때부터 오빠 팬이었던 말이에요. 이제야 오빠랑 할 수 있어. 제 아이돌이랑 할 수 있어. 오빠가 너무, 너무 족구해. 오빠,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안녕! 이 곡은 무조건 리사랑 해야겠다 라는 우리 모두의 프로듀서들과 테디형의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ut thank you for choosing me Choosing me Konk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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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미있는 말장날들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노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